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1년 7월 7일에 치러진 학력평가 지구과학2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초음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난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도 그냥 답은 찾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진도가 그래도 이제 6단원까지는 시험범위로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성이 운동 쪽은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제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어 이거 저거 저거구나 이렇게 풀린다 하더라도 해당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노멀하게 돼도 어렵긴 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을 땐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또한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행성이 운동 쪽 관련된 단어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시험이 그냥 무난했다.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건 기본적인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되었을 때 큰 함정이 없고 되게 난감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조차도 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평가 업무의고사랑 학력평가랑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학력평가는 시도 교육청주관 하는 그런 문제로 이거는 재학생들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산출되는 성적들 그리고 등급컷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의미를 둔다면 조금 가슴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약간 플러스 등급컷도 플러스 1.2점 정도 해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수생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해주시는 것도 맞는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평가 업무의고사랑은 또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하지만 중요한 건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로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니 이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들어가야 될 거 또는 조금 잊어버린 것들 그리고 아 여기서는 이런 것도 다뤘구나라고 우리가 좀 감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항 해설 할 텐데 골라 듣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어서 문항 해설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그린 가하나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서로 다른 발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1번 문풀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온도차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뭔가를 쫙 밑으로 보내 심층수를 가지고 이제 응축시켜 액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끌어 올려 그러면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감소하다 보니까 쉽게 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때 기화가 될 때 끌어 나오는 어떤 그 과정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해양 온도차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댐이 있지 않죠? 조류가 흘러갈 때 터빈을 돌리는 조류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표층수와 심층수에 온도차 이용하는 거 맞고요. 나는 위치에너지 들어가지 않아. 위치에너지 단계가 들어가는 건 조력발전에서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개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설정됩니다. 여기는 위치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가나무도 발전 과정에서 터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발전기 돌려야 되거든. 그쵸? 그리고 터빈이 하는 일이 운동에너지를 전개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위 발전기가 운동에너지를 전개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전기가. 그치? 터빈을 돌려야 되긴 합니다. 좋아. 정답 4번 기역디귿. 됐고. 다음. 표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생산, 수출, 수입하는 광물의 양에 따른 순위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거는 자료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기역. 생산량 1위 광물은 시멘트 원로이다. 생산량 1위가 석회석인데 석회석은 시멘트 원로인 거 우리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알아야 되고. 니은. 수출량 1, 4위 광물들은 주로 변성광상에서 산출된다. 수출량 1, 4위 애들을 보니까. 잠깐만. 일단 여기서는 이건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석고랑, 석회석 얘네들은 퇴적광상이에요, 퇴적광상. 오케이? 반면 퇴적광상 중 침정광상 정도가 타당하겠고 황과 타이타늄은 화성광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온 김에 한 번씩 보고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변성광상은 아니에요. 오케이? 주로 변성광상은 아니다. 디귿. 수입량은 화석연료가 금속광물보다 많다. 유연탄, 무연탄 얘네들이 화석연료거든. 무연탄 연기 안 나는 탄. 유연탄은 연기 나는 탄. 어쨌든 얘네들이 화석연료고 이게 금속광물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얘네들이 많네. 이거 더한 값과 이거 더한 값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이 자료 내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정답 3번. 기억디긋. 다음 갈까요? 네. 자, 중력이상 관련 문제인데. 자, 문제 조건 충실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일단 뭐라고 넣었냐. 위도가 같대. 위도가 같고 자, A에서 중력이상이 0이래요. 중력이상이 A에선 0이랍니다. 위도가 같아. 표준중력 똑같거든요. 맞지? 근데 이렇게 됐어. 여기는 중력이상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지. 됐습니까? 니은까지 같이 해결되죠. 실측 중력은 B가 제일 작아요. 위도가 같으니까 이런 비교가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지하물질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는 커야죠. A보다는 C가 지하물질의 평균 밀도가 더 크겠고 자, 해결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정답 5번. 다음.